내 시골에 플레이더 배치 김태카 네모은 새끼들 내가 진짜 끝까지 찾아간다 알겠어? 플레이더 배치 누가 만들었다고 이 개X! 여발! 테카나 플레이더 배치 말고 플레이더 배치의 마지막 L은 살아있다 하는데 불..블렉 알게요 사람 전문적이네 아.. 소들 정말 해봤네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방 쐈어! 나 지금 잠도 못 잤단 말이야. 죽을래? 아니, 같이 오는 하지도 않잖아. 야야야, 나 8000x4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일단 만들어볼게. 일단 제가 모바일로 여러분들 만들어볼게요. 자, 모바일 지금 8000입니다, 8000 형님들. 자, 일단 이거부터라도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면서 플레이더 배치 일단 먹어볼게요. 플레이더 배치 먹혔어, 이 개시.. 아, 제발. 오케이! 이 ㅅㅂ 먹었다! 깨! 먹었다, ㅅㅂ!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닉네임 먹었어, 닉네임 먹었어, 잠깐만. 아, 일단 내가 PC로 들어가지면 보여줄게. 닉네임 먹었어, 아나. 와! 시청자님한테 맞춥니다,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DJ, 김태칸입니다, 형님들. 제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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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제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코레인데, 코레? 코레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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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 생까먹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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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만족! 자 바로 끄고요. 또 닉네임 하나 더 먹겠습니다. 네 이거 닉네임 다 먹습니다. 저기요. 수고하시고요. 닉네임 닉네임 다 먹을게요 일단. 아프리카TV 내가 먹는다! 들어와! 아프리카TV 내꺼다! 오케이. 자 운영자님 제가 아프리카TV 먹어놨습니다. 퀸트하시면 저한테 제가 싸게 드릴게요 이거. 자 다음 계정 가자 빠르게 하자 빠르게 하자. 와 미친. 뭐 먹지는데? 얘들아 추천해봐 채팅창 빨리 추천해 빅네임. 퀸트하자. 퀸트하자. 아 이건 블루데 솔직히. 이거 어때요? 아니야 이거 블루야 이거 솔직히. 퀸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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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또 하나만 더 추천해봐. 지금 내 계정이 한 두개 더 있거든. 섹시. 야 근데 영어가 세개가 돼? K.T.H. 이게 돼? 야 KTH 먹었습니다. 야 세 글자가 돼 영어가. 야 BJ 닉님 하나 먹을까 BJ 이름? 철구 닉 먹을까? 철구. 무조건 한 명 먹었어 이거는. 감스트? 어 무조건 먹지 이거는. 와 그때 잘 먹으라고? 안 먹으라고? 아 있어 있어 있어. 범뿌리카. MBC MBC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이런 거는 안 돼요 솔직히. SBS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미 다 먹혔어 이런 거는. 차이나를 내가 닉네임 먹으라고? 와 중국인 만드네 바로. 야 아이유 먹었다고? 야 아이유 놔줘 헬로키티야. 아이유 아 그 아프리카 쪽지로. 아이들이랑 비보는 어디잖아. 김인지.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플레이. 프로페셔널 플레이 먹을게요. Sora 신호석에 왔다. 레이 voix бар스킹 일부. 타이밍하고. 사이 밧자가 이케 컸이러. 아이유. 아유. 네.